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요즘 김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장 생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강서구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가정에서 김장하면서 발생한 20리터 이상의 생쓰레기만 해당되며 음식점이나 시장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매직 등으로 김장 생쓰레기임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배출 방법은 동별 쓰레기 배출 이래 저녁 7시부터 밤 12시 사이 내 집 앞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